1. 찜질방 요즘 온천같이 막 잘 해놓지 않아? 찜질방 가본적이었어요 찜질방 가본적이었어요 저도 어렸을때 빼고 가본적 없어 궁금해 근데 근데 찜질방 안가봤으면은 뭔가 낯설게 충전 먹는거 아니야? 갔다가? 충전 먹지마 제가 첫 무대는 사실 콘서트에서 이미 너무너무 감사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서있어도 뭔가 쓰러질 것 같이 어지러웠던 것 같아요 아침은 너 넌 꿀피스던 내가 오늘은 번쩍번쩍 눈이 떠지는가 데이트 날이라 그런지 어째 꿈도 좀 꾸었지 새신바르시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오늘의 실로를 많이 닮아 너에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고 너에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고 보일 땐 나의 맘에만 보인다면 온몸이 간직간직 두근두근 이 기분은 너야 어떡해 아주 NICE 아주 NICE 에잇 가사